에오나가 달랐고, 데프트에 따박막타! 이번 세트도 DRS 뱀픽이 꽤 할만해 보입니다. 어쨌든 코르키와 르블랑의 구도가, 르블랑의 발이 꽤 많이 풀리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상대의 바텀도 직스, 약간 걸어잠그고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DRS가 전반적으로 쥐고 있어요. 상대는 3텔포인데, DRS 하나입니다, 현재. 르블랑이 날뛰기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, 조합적으로 봤을 때. 표식이 또 윤활류 역할을 잘해도 되고요. 표식 공선이 좀 재미있거든요. 고조 한번 노리는 건가요? 3텔인데! 가졌어요. 웬만하면 가졌죠? 이게 또 코르키와 르블랑 구도. 네오나가 달랐고, 데프트에 따박막타! 이거는 사실, 저는 꽤나 억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스킬샷이고 원악자에 들어가서. 한 번 더? 하나 더! 와! 진짜 진짜! 이거는 진짜! 야 이거 왜 나야. 나 너무 무서웠어, 재혁아. 애들아! 아무튼 코르키는 잘 크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여. 오! 한 번 달려들어요? 데브트! 이거 툭까기! 이거 툭치면! 아! 툭까기! 툭! 기계했지, 룰라! 또 죽어! 아니, 힐업까지 하면 나 죽었어요. 죽었죠, 이거는? 난이 나는데요? 누가 먹을래? 누가 먹을래? 빰! 소리 들리는데, 뭐입니다? 이거 폭탄 배송 타이밍이라서. 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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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직 격기용! 전멸치 쿨! 전멸치 쿨! 전멸치 쿨! 데브트 처음에 이거 알았거든요. 일단 탑부터. 한 게 있나요? 네, 근데 입상국으로 바뀌었습니다. 대출하지 못했고요. 들어가서, 들어가서. 또 죽여요! 들어가서 그냥 때려버린. 와! 된지! 오! 여기는 이미 터져가지고 그냥 비교도 안 돼요. 네, 얼마만큼 더 맞느냐가 문제입니다. 참사 나오거든요. 아, 이거 밀렸어요. 네, 밀렸습니다. 네, 여기 제카! 제카 맞어! 와! 아, 제카! 아, 밀렸습니다. 이거 한번 살 수 있나요? 아, 사라도 이게... 리헬츠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 갱판 치고 다니고 있어. 오, 또 뭐야. 이거는! 이거는 좀! 이거는! 배리 로고! 서로 간타가 없는데! 파란빛! 아, 이거 잡기! 잡아야 되는... 아, 왜 이렇게 안 죽어요? 와... 진짜 뭐 전문용어로 할 맛이 안 나죠. 그렇습니까? 아, 네. 하하하하. 이게 전반적으로 해요. 하하하하. 아끼고 아끼는 건 정말. 예! 1대1이 없을 거예요! 레오나도 오면 뭐죠! 흑점! 레오나가... 레오나가 그냥... 게이머도 사람이거든요. 프로게이머도 사람이에요. 네... 먹었습니다. 베리는 저기서 막고 있습니다! 노텔러타는 생각보다 물렁합니다. 네... 무적 빠졌고요. 어? 피넛 잡자! 또 잡자! 네! 그래서 DRX의 반격! 일방적인 이득! 예! 따라가야죠 DRX! 네! 피넛 오기 전에! 이거를 설마 뺏겠어요. 피넛! 또 들어가요! 와... 앞뒤, 앞뒤, 앞뒤. 그래서... DRX... 어,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가... 나가는 건... 어? 그리고 다... 녹이면, 녹이면, 녹이면. 먼저? 아... 아... 데프트가... 아! 데프트! 그래도... 어! 갈아버리면 됩니다! 갈아버리면! 잘 싸웠어요! 아! 아! 등을 보이면은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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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근데 이게 너무... 아 위쪽 강이 진짜 높다 형! 아 이거 온라인 그냥... 월강포도 뭔가 좀 따따되네요! 그냥 막... 그냥 아무렇게나 싸우자! 아 초코도 안 죽어요! 피넛! 진짜 발전! 더블킬! 그냥 아무나 두면 죽어라! 하지만... 따라가서 마무리! 트리플킬! 네... 초비! 이건 또 맞으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신짜오도 어차피... 장대도 정분업 스킬로! 아... 뺏을 사람도 없다고... 아아... 렐블랑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해봐야 되는데... 레오라도 왜 이렇게 단단해요? 네... 그렇죠... 오... 저 두꺼운 병을 그냥 넘어가래요! 어 그래 너로 비하니 달라붙자! 일단 싸워보자 싸워보자! 거리 좁혀! 아무나! 빼지마라! 아 근데 폭탄이 너무 아픕니다! 물러서지마라 이건데... 어느덧 몸이 뒤로 가요! 불러서지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뒤로 가요 땡겨야죠 뭐 배고 없어요! 그쵸! 탕원적으로! 700불드 먹자! 어차피 땡겨야되요! 피너 실패! 다시 리필해오고 이거 좀 기회긴 합니다! 상대가 안빼주거든요? 지금 젠지도 안빼주니까... 아아앜! 저것 끝나면 해야 되는데... 아니 이거를 DRX스라고 만들어준 거거든요! 그런 얘기밖에 드립치는 거에요! 그냥... 피너! 피너 실패 많이 뽑았습니다! 아 그러니까요! 어? 아.... 아... 아.... 그리고 아 바로 건수이탈 표시가 와요! 아 근데 폭탄 배? 너무 귀엽던데요? 아! 폭탄 배우쳐서 에이 걸어야죠! 들어가야죠! 에이 걸어야죠! 발클라이저! 아무 다 잡자 아 한 명 한 명 이제 없습니다 옆에 동료가 쓰러져요 킹겜 전사! 아우 안에서 답을 알고 있거든요! 안에서 다 때려잡고 안전 기대가 없습니다! 우물도 마찬가지! 아! 아이고 킥! 어! 나 치렀습니다! 더블킥! 색도 깨면 산! 시즈니! 야! 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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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보자! 아! 안 돼! 와라! 자식아! 와라! 왜케 쎈 거야? 아 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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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도 가지고 세졌네! 끝내 줘! 안 끝내! 여기 바잠알아! 에이! 뽕! 미요! 다이스! 다 했다! 다이스! 마스크도 인사하러 가자! 뻥이요, 잘하네요. 모음 처리가 갈라지지도 않고 데이터로 정리해봅니다. 어이구,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래프가 무난하네요. 되게 높은 산이에요, 저게. 어? 17.5K짜리예요. 진짜 높은 산이군요. 와, 저게 진짜 높은 산이군요. 엄청 빠르게 잘 굴리군요. 언제나 그래프는 저 숫자를 잘 봐야 되거든요. 아니, 이 정도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, 사실요. 아, 그리고 오늘 젠지가 보여준 스노우볼 능력이 구독권 잡았을 때 절대 쉴 수가 없네요.